아버지 주님을 인정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영등의 그런 일표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고 딸과 자기 아버지 은행부자표 하나님의 가격원 일사임을 우리 아버지 기도의 전자로 보내주시길 감사합니다. 아버지 그 부모님 전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다양한 정리를 축복합니다. 그 사업장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그 모든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주시고 또한 형통 기하시고 지속적인 형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